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수요일 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받는 날 사냥하고 말씀 듣고 름에 왔는 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수요일 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받는 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